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조작 문제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계 조작 통계 조작 문제가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 문정권 하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조작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떤가 하는 것은 득표수 조작 선거 조작이 있고 또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여론 조작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신들이 펼쳤던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동산 정책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통계를 다루는 관련 부처 관계자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통계를 조작한 문제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고 또 조작이 설령 발각되더라도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개 이제 조작을 주도한 586 운동꾼 정치인들 주로 더블당 출신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젊은 날부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합리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작에 대한 그런 죄의식 같은 게 거의 없는 거죠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작에 따른 그런 책임을 지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탈원전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제성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련자들이 중간에 이제 피레미들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참 큰일인 것은 나라에서 조작을 뭐 그냥 밥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숨을 쉬듯이 그렇게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조작을 못하겠습니까 문정권 당시에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서 황수경 박사가 통계청장을 맡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나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도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아마 청와대 측의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수경 씨가 물러났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 측에 무리하고 불법적인 그런 통계조작 요구에 일체 협력하지 않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황수경 통계청장을 우회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회유하거나 압박을 행사해서 통계조작에 협조를 받은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로 이렇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황수경 통계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청와대의 자료를 일체 제공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강비를 했냐 이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그래 네가 뭐가 잘났냐 네가 잘나 가지고 통계청장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를 통계청장을 만들어줬으면 당연히 불법이건 합법이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목을 날려버린 거죠 그게 이번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제공 요구를 거부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결국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한 그 결과로 경질되고 말았다 이게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보듭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교수인 홍장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수사 대상에 떠오르겠네요 세상이 뭐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건지 죄의식이 전혀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통계조작 여론조작 그다음에 뭐 또 대법원 판결조작 권순일 씨의 재판거래 의혹도 마찬가지고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깔아뭉긴 걸 보면은 사실 제 입에서 저 사람들이 인간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이런 생각이 나오거든요 좋은 세상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되어 가지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들이 모두다 이렇게 덮이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습니까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비롯해 가지고 부동산 전체를 담당했던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들이 대부분 통계조작에 이제 연류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황수경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서 불가합니다 이제 홍장표 씨나 이런 사람들은 교수 출신이고 또 탈원전 정책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지금 아마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한양대 교수지 않습니까 이 어쩌다 공무원이 됐던 어공들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일삼더라도 별로 크게 개의치 않죠 앗 뜨거워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늘공 늘공무원들은 알지 않습니까 정권은 바뀔 수가 있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가는 그냥 골로 간다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협조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의 한 수석은 2018년 4월 달에 직접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만나가지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다른 기관들은 통계자료 사전 제공을 잘하는데 왜 통계청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통계청장이 협조를 안 하니까 우회적으로 통계청 일부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청장 몰래 통계를 조작하는 그런 일들이 낱낱이 번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조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작도 엄청난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여론조작만 범죄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런 여론조사기관들이 다 여론조작에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작이 단순하게 국정지도 조사 같은데 거치지 않고 아주 민감한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그런 마사지용으로 사전정지 작업으로 통계조작을 하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에 필적할 정도의 범죄 행위가 통계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단 한 건에 대해서 또 통계조작에 관여됐던 여론조사기관이나 또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나 수사나 이런 부분이 일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 덮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여러분들 덕표수 조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주장이 아니고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덕표수 통계를 통해서 지금 다 고스란히 정거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사람이 알고 바둑이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불구하고 다 그냥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깔아뭉겨 넘어가지 않습니까 도덕조란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고 나라의 앞날 이렇게 모든 것이 조작으로 통해 가지고는 참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게 됐다 이런 수준에 거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깊게 또 멀리 넓게 바라보게 되면 한국사회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에 대해서 문책이나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부분들이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깊이 고민해서 이렇게 여론조작이든 통계조작이든 선거조작이든 간에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그런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요즘에 여러분들 책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러나 가벼운 책들에게 주류를 이루는데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좀 두터운 책입니다마는 여러분이 한 건을 완독함으로써 세계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여전히 과거형이나 현재의 완료형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선거 부정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친 올 상반기에 왕관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기 조선시대의 시민들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도록 참정권을 지키는 활동에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